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산업 생산이 올 1월 증가하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저 효과에 반도체 생산이 감소했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건설 수준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증가세를 보인 소비는 일회성 요인이 짙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수출 회복 조짐에도 경기는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립준비 청년의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복지부가 자립준비 청년 등을 상대로 자립수당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가족부나 법무부 소송 아동청소년시설 출신의 청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유사 상품이 쏟아지고 있는 ETF 시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내 ETF 시장이 순자산 13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베끼기에 다름없는 상품이 수두룩한데다 극소수 종목의 투자 비중이 높아 분산 투자라는 ETF의 특성도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데 조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해 김혜연입니다. 휴장기간을 지나는 동안 미증시에서는 강한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을 오늘 우리 시장도 이어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 양대 시장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모습 부착이 됐습니다. 또 우리 시장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도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잡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사님께서 거의 한 4주 정도일까요? 반도체 종목 좋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이 또 딱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장 어떻게 모셨을까요? 네, 오늘장은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약진 앞으로 했다라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연휴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쉬어가는 부분이 나왔는데 미국장은 이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PC가 이제 예상 수준 정도로 나오면서 네, 안도렐리가 좀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좀 빠지지 않고 또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 국채 금리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 우려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파월의 이제 의장의 이제 의회 증언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한시름 놓는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항상 제가 말했듯이 반도체라 그랬어요. 올해는 이제 과연 반도체의 해가 될 거다 이렇게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주가 일단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AMD나 델이 이제 연일 동안 이제 강하게 좀 주가에 좀 상승을 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좀 호황을 좀 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시총도 이제 2조 달러를 좀 돌파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AY와 메모리 부분들이 이제 모두 다 상승했다라는 이런 기분 좋은 재료가 많이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오늘 단연 제일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관련된 게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일단 3월에 첫 거래일인데 이제 수치를 봤을 때는 3월에 우리나라가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확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중에 8번이나 3월 달은 좀 상승했다. 이런 데이터도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또 반도체주랑 이제 빅테크 그리고 또 이제 대형주들이 굉장히 이제 선방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갔고 또 앞으로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2월 달의 수급 흐름과 이제 3월 달의 수급 흐름이 좀 변화가 있는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좋은 흐름은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이 수급적인 면도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고 있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거를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업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나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의 매도세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정되는지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이제 강세가 이제 지수만 상승시키는 종목은 안 가고 지수만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3월 달 역시도 차별화 장세만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좀 눌린 그런 종목들이나 또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강사님께서 정말 한 달 넘는 시간에 반도체 종목들 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시장의 흐름은 또 그 말씀과 똑같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한 발 빠르게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매일같이 장중에 강사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전략들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타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하스타5 종목들 살펴볼 텐데 우선 당연히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나와 있고요. 이 암확해 관련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하스타5 종목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퀄리타스 반도체는 16%대 시세를 보여줬고요. 한미반도체가 12%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7%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미반도체부터 살펴볼 텐데요. 국내 AI 반도체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에 사용되는 HBM의 부품인 TC본더 등을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대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진행되는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레고캠 바이오는 총 5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포스터를 발표한다고 하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은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7%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데이터 전송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에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은 확대가 되면서 16%대의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스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영하 80토의 이 혹한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동하고 충전이 가능한 새 전해질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캠트로스는 리튬이온 전해에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장에서도 6% 가까운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옵텍 살펴볼 텐데 기존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와 함께 질환 치료제를 주력 캐시카우로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죠. 장중에 변동성은 좀 나타났지만 그래도 0.23%대의 상승 마감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타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일단은 한미반도체 이야기 저희가 또 안 짚을 수가 없는 게 우리 강사님께서 그렇게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힌트를 줬는데 그 힌트를 저만 못 잡았어요. 한미반도체 이야기 오늘도 한번 분석 도와주시죠.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한 3주 동안의 한미반도체를 얘기를 했는데 매주 화제가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일단은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의 상승을 이끈 주인공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 AI와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련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이닉스가 HBM3를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 가장 그런 대표적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행보를 보면은 좀 많이 올라갔다.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많이 올라갔다. 이 정도 되면 고점 아닌가 그랬는데 더 올라갔죠. 한미반도체 역시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으니까 야 이거 고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3주 연속 얘기할 때마다 이게 그건데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을 때가 이 눌림목 현상이 나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역시나 이 예상은 전혀 이제 틀려지지가 않았어요. MNCD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매수세가 많이 올라와 있고 또 거래량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뜨거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현재 이제 단가를 보면은 이 흐름이 이제 뭐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이 상황 자체를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이거를 좀 더 신규적으로 좀 신규 매수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장대항봉 이후에 한 번 더 눌림봉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 번 기회를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이 행복을 누려봐도 좋겠다라는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어서는 레고캠 바이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좀 집중이 좀 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번에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학회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그대로 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3월달에는 좀 바이오 관련된 부분을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미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암연구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좀 보유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가 이제 4월 5일에서부터 10일까지 미국 샌디오이그에서 암연구학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 총 5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 포스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 레고캠 바이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워낙에 이제 2차전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돌린다라면 어떻게 어떤 섹터를 좀 볼 수가 있느냐. 바로 그 섹터가 이제 바이오라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중에서도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RTO젠 같은 좋은 이슈를 보유한 종목들이 이제 먼저 좀 올라가는 그런 신호탄을 쏴줬으니까 이제 다가오는 학회에서도 더 좋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 종목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도 오늘의 특징주로 레고캠 바이오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레고캠 바이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의 흐름이 나쁘거나 좋거나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걸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런 이슈에 의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매수를 하는 상황보다는 저는 일단은 조금 더 어느 정도 눌림목이 한 차례 더 온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보였을 때는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좀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종목들을 좀 다양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레이저 옵텍을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저 기술력 부각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레이저 옵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강력한 수급을 좀 바탕으로 많이 크게 이제 상승이 좀 나온 그런 종목이에요. 이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 피부과학회 연례 미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부질환 치료기기 팔라스 프리미엄의 정식 출시를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걸로 일단은 좀 보여집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확장을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상당히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서 이제 캐시카우를 이제 크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좀 밝히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치료기기가 좀 발표가 되면 그때 이후에는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이제 시장에 가장 큰 기대감으로 좀 가져가갈 것 같고 오늘 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일단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레이저 치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고체 레이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특히 아직 난치병으로 꼽히는 이 팔라스 프리미엄에 대한 미국 치료에 대해서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뭐 연간 수십조 원에 달아 정도로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하고 있는데 이 수십조 원에 달아는 시장에서 이 회사가 이제 노리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예요. 3분의 1 정도가 이제 뭐 굉장히 작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는 때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상 이제 독점이에요. 그래서 독점을 노리고 이 미국 시장에 대한 확장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 캠트로스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지가 1월 달에 이제 우리들을 굉장히 이제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또 이제 떠오르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흐름을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연구팀이 이제 발표한 논문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 배터리 내 이온 운반 방법을 통해서 극한의 조건에서도 뭐 이 고에너지 배터리를 작동할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리간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좀 상당히 떠오르게 된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 내 이온 방법을 이 리간드 채널 수송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진이 리간드 채널 촉진전도 이 메커니즘은 고에너지 전자가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흐름이 이제 워낙에 공격적이어서 이 부분을 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확실하게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딱히 막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 리간드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이제 점점 이제 그 많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 만큼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전해질 관련된 이슈로 꾸준하게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켄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뭐가 이제 됐냐면 사실 거의 뭐 관심도가 없다시피 하다가 이제 뭐 작년 말쯤 되서부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관심이 많이 갖기 시작했거든요. MLC도 많이 움직이는 흐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이제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흐름들인데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이제 빨간색이니까 매수세이니까 수급 자체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상당히 강력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급등이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법한 종목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져놓은 상황에서 한 차례 상승 추세가 나왔다가 지금 살짝 밀려있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2차전지 업황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고 이 눌림목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여기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종목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전송량 증가에 대한 수회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퀄리타스 반도체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상황을 좀 많이 이 부분 퀄리티스 반도체는 이제 차트를 먼저 한번 좀 보고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부분에서 나온 이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캔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눌렸다가 올라가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눌렸다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신호탄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하선을 만약에 좀 터치를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 종목 반도체 관련된 분이다. 그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도체가 한미반도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퀄리타스 반도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주말간에 또 좋은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 PC 지표가 이제 제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긍정적으로 굉장히 나와준 흐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역시 추가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이제 CXL 관련 모멘텀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 이제 업친데 덮친 격 더 좋은 지표의 흐름도 나와줬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좀 좋아진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더 좋은 상황인데 오늘 이제 나온 이슈가 이제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에 대한 수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AI나 이제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서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전송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부각이 좀 되었고 데이터 전송량이 증가하면서 이 침례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계속해서 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거다라고 확신을 하는 종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흐름이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이 종목은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신다면 좀 담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타5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 강사님께서도 가장 좋아하는 최선호 반도체 종목들 1, 2위를 만나보게 됐는데요. 이런 종목들 많이 오르기도 했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덮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장중의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나눠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인데 우리 시장은 뭐 오르는 날도 있고요. 내리는 날도 있고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는 날들도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의 필승 전략 저희가 좀 갖고 가봐야겠죠. 오늘 강의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종목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반도체를 안 샀다. 나는 반도체를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몇 가지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생시장에서 봤을 때 선물로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2.50이라든지 또는 시가 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있겠지만 2.50이라는 이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절대 기법을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상대방을 이제 패를 볼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2.50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파생 상품에서는 주식이랑 약간 매매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라는 게 있어요. 분할 매수라는 게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종목에 50% 다른 종목에 30%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을 나눠서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의 얼마 옵션의 얼마 이렇게 나누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보면 우리가 위 아니면 아래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물은 지수를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매매를 하지만 결국에는 지수로 봤을 때 위 아니면 아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이 위아래 도박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위아래니까. 그러면 올라갈 때 내가 배팅을 하거나 내려갈 때 배팅이에요. 분할 매수는 없다. 왜?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한 방에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겁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제가 알려드린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다면 이 풀 베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50에 대한 부분 절대 여러분들이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2.50이 붕괴 시에 풀 베팅이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옵션 시세표를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콜옵션이 2.50 붕괴할 때 그러면 콜옵션이 2.50 붕괴할 때 내가 바로 풋옵션의 풀 베팅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왜? 2.50이 깨지면 시장이 내려간다라는 뜻이니까 콜옵션이죠. 콜옵션의 2.50이 깨지면 풋옵션이 올라가니까 시장은 내려간다. 즉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눠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한 틱이라도 더 먹으려면 한 방에 그냥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가 2.50을 붕괴할 때 내가 다 들어간다. 전제 조건이 하나 붙죠. 바로 2.50에 절대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따 예시를 들으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알고 가셔야 된 게 콜옵션이 2.50에 붕괴되면 풋옵션은 2.50에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은 시속 게임이잖아요. 옵션이 시속 게임인데 파생상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선물을 매매하거나 옵션을 매매했을 때 어느 쪽이든 위 아니면 아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반드시 명심을 하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콜옵션에 2.50 붕괴가 나오면 나는 선물 매도를 한다. 푸드옵션에 2.50 붕괴가 나오면 나는 선물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을 여러분들이 옵션 옵션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선물을 그냥 매수해도 돼요. 매도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 시세표를 이렇게 한번 좀 보게 되면 현재 콜옵션이 지금 2.50에 와 있고 푸드옵션이 지금 2.06에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푸드옵션의 고점은 2.63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3이 지금 2.50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가 부분에서 2.43에서 깨고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콜옵션은 어떻게 되느냐? 시가가 2.06인데 지금 현재가 얼마예요? 2.50이다. 무슨 말이냐? 바로 푸드옵션이 2.50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콜옵션은 올라와서 2.50에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바로 푸드옵션이 2.50을 단 한 틱이라도 내려갔을 때 그때 바로 시장가로 그냥 선물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럼 이제 매수는 잘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거를 몇 번 지금 몇 번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는 그 내용은 알겠다. 근데 어디서 파느냐?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궁금한 거였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사라고 하면 잘 사요. 사라고 하면 잘 사는데 팔라고 하면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니까 중간에 막 수익이 나오고 있으면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2.50이 깨지게 되면 반대편은 2.50에 도달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숫자를 보고 있다가 2.50 올라오니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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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로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이유 매수를 들어가는 이유 2.50 붕괴. 내가 매도를 하는 이유 2.50에 내게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팔아야 되는 자리와 사야 되는 자리가 정확하게 나와있네요. 이게 오늘 짝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매번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자 여기서도 좀 보세요. 푸드옵션이 2.50을 깨고 내려가서 1.74까지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위에 행사가를 한번 보세요. 현재가가 2.49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도 2.50을 깬 거 아닌가요? 맞죠? 얘도 2.50을 깼죠? 그 위에 행사가 375에서. 얘도 2.50을 깼으면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푸시 다음 행사가가 2.50을 깼네? 그러면 콜옵션은 더 올라갈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진입을 할 때는 몰빵이에요. 풀패팅. 한 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에 팔 때는 나눠서. 팔 때는 나눠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원회의장이 굉장히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침서부터 그냥 바로 쭉 올라가는 흐름도 나오고 아침서부터 그냥 끝까지 내려 꽂는 그런 흐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수를 했을 때에 조금 올라가서 다 팔아버리면 그 다음 시세는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해서 추격 매수했다가 만약에 물려버리게 되면 약이 없어요. 약이 없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팔 때는 조금씩 나눠서 파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내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그거를 버티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신다면 처음에 이제 한 50% 이익담보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30% 나머지 20%는 그냥 갈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원회의장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와도 나는 그 나머지 20%는 그냥 못 먹어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을 푸드옵션이 깨고 내려가면 콜옵션은 더 간다. 과연 그 콜옵션은 어디까지 더 갈 것이냐? 어디까지 갔어요? 3.4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2.06이 2.50을 치고 올라가서 3.40까지 가면 무려 100틱 이상 올라간 거예요. 물론 100틱 이상 올라가는 거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청산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전 세계 스캘퍼들이 하는 매매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가격을 보고 메리트를 느껴야 돼요. 그러면 푸드옵션이 벌써 뭐예요? 2.50을 지금 깨고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2.50을 푸드옵션이 깨고 있네? 그러면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전제 조건이 붙죠? 단, 푸드옵션이 절대로 2.50을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2.50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했었던 부분들이 오늘 완전히 이제 핵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들 평생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돈 못 벌어도 까먹을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이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2.50이 깨지면 콜옵션은 2.50에 도달한다. 정확하게 고점 2.51에 도달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콜옵션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뭐예요? 선물 매수, 콜 매수, 품매도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한 3, 4주 동안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면 그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는 여유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매매를 해서 해지용으로 매매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지용으로 매매를 해도 상관이 없고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선물 지수의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게 최고점이 선물 지수의 지금 최고점이 362.95입니다. 362.95인데 이 362.95를 오늘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362.95를 못 올라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내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모레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번 주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제 우리 기대치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정확하게 이유를 든다면 오늘 못 올라간 상황에서 내일 다시 362.95를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면 마디가 연결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362를 치고 올라가면 372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일단 넌지시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한 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 관련된 흐름인데 역시나 선물 지수가 정확하게 좀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트를 이제 한 번 좀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마디가 얼마나 얼마라고 했죠? 바로 한 마디는 10포인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한 번 좀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월 27일 날 2월 27일 날 352.20이에요. 저점이 352.20인데 오늘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362.8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거대로 벌써 여기에서 10포인트가 올라왔네? 그럼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위든 아래든 다시 한 차례 10포인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가지고 가려면 여기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흔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흔드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흔드는 흐름이 나오는데 흔드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위든 아래든 또 10포인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내일 그래서 내일 시장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절대 예측하지 마라. 파생은 대응의 영역이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지 마시고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365일 종가는 2.61이고 357 풀옵션의 종가는 2.54에요. 그러면 뭡니까? 두 가격이 다 2.50까지 올라와 있네요. 두 가격이 다 2.50 위에 있네요. 자 그러면 내려갈 것 같은 거나 올라갈 것 같은 거 다 상관이 없어요. 콜옵션이 2.50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 종가상이에요. 2.50을 깨고 내려간다면 내일 시장은 하락장이 나오는 거예요. 푸드옵션이 지금 2.54죠. 푸드옵션이 2.50을 깨고 내려간다면 내일 시장은 올라간다 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처럼 시장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4가 2.50을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논하기 전에 이 가격을 먼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략까지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푸드옵션이 2.50을 깨는지 안 깨는지만 보시면 내일 시장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렸던 362.95를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상방쪽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5라는 숫자만 잘 주목을 해도 하루에 지수 흐름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에 맞는 전략까지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실 수 있고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강사님 2.5만 주목하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종목까지 잘 잡으시면 어떡해요. 2.5만 보라더니 상한가 종목도 잡아버리시고 한미반도체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반칙이죠. 다 잘하면 안 되죠. 다 잘해야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오늘 덕산테코피아가 상한가까지도 도달을 했더라고요. 이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덕산테코피아 이거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가는 흐름에서 한번 짚어드렸고 오늘 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상한가가 나오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계속해서 들고 있었으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고 있었으면 그러면 저와 함께 계속해서 같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종목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테코피아 이제 굉장히 좀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요. 저희는 아직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덕산테코피아는 뭐 OLED 관련 또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상한가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덕산테코피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오늘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도 많이 좋은 게 있지만 이건 예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주가의 흐름에서 좋은 부분이 있고 차트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회사 소개나 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덕산테코피아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입니다. 그리고 계속 홀딩이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절대 지금은 신규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네 요거와 비슷한 종목들을 종목을 제가 잠시 후에 또 하나를 드릴 건데 덕산테코피아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고 신규 매수는 안 된다라는 거 요거 가져가시고 잠시 후에 상한가 갈 종목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고 같이 종목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수익을 보셨겠지만 사실 10% 20% 수익만 보고 만족하고 수익 실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91% 넘는 상승률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종목들의 정확한 또 공략 타이밍 그리고 익절 타이밍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강사님이 또 하나하나 잘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세코닉스입니다. 구체적인 전략 마찬가지로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90%대의 상승률을 본 이상 쉽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님 이 종목 선택해 주신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90%를 또 넘어가는 종목이 이 종목이 또 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덕산 테코피아와 같은 계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목조차도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도 OLED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뭐 이제 덕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된 부분도 나왔지만 이 세코닉스도 OLED 관련된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광학 사업이나 그리고 또는 이제 뭐 필름 사업 이런 거를 이제 영위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OLED 쪽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 발표에서 최근 이제 저커버그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서 LG와 이제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한번 보였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XR 사업은 이제 지금 당장은 좀 초반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올라오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찾게 되면은 또 좋은 수익으로 보답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세코닉스는 사실 LG 쪽보다는 삼성 쪽에 조금 더 연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이제 VR 제품이 이 광학용 렌즈를 이제 납품한 그런 이력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삼성향에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 삼성전자가 뭐 타도 애플을 외치면서 올 하반기쯤에는 이제 신제품도 출시가 이제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뭐 이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지고 가는 흐름을 가지고 가지고 가는 흐름을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걸로 일단은 좀 보여져요. 그래서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 수혜에 대한 부분을 받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차트를 이제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유심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양봉들이 나왔을 때 장대 양봉들이 나왔을 때 다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좀 다시 꼬꾸라지는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르게 눌림목이 한 차례 나온 이후에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상한선에 이제 걸리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더 큰 흐름이 만약에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더 이 급등이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장기적인 관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념에서 순간적인 급등은 얼마든지 이슈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단가 위치도 상당히 좀 저점 부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물량을 조금씩 잘 모아가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매수가는 사실 지금 오늘 종가가 이제 8,220원인데 이 8,220원보다는 좀 아래를 좀 보게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적인 최고점이 8,670원이에요. 그래서 8,800원 이상을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손절라인을 잡는다면 손절라인은 한 7,400원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가시면 제2의 덕산테코피아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코닉스가 또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이 보여질지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함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이야기도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AI 반도체에 관련한 종목들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코스피 역시나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오늘의 강의 역시나 이 시장에서의 필승 전략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타 주식은 세코닉스였죠.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호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흠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